지금 보시는거는 사과대추 묘목입니다. 우리 왕대추도 있고 사과대추도 있거든요. 왕대추는 길쭉하면서 크고요. 사과대추는 사과모양처럼 생겼으면서 큽니다. 수확시기는 지역마다 좀 차이 나는데 9월 하순경 되면 수확을 합니다. 특묘기준에요. 주당 8천입니다. 택배가능하고요. 최소단위가 20주 이상 택배가능합니다. 20주 미만은 택배를 저희가 못합니다.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제가 상담전화 연락처하고 다 올려놓겠습니다. 이 대추는 사과대추 묘목은 올해 식질하시면 올해 9월 하순에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